진짜 그렇다 여기도 특징 비단은 다 사가 없어졌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항상 비단만 살아있었어요 선생님, 이거 밑에 수거 안고 여기까지만 수거 없었거든요 확인만 해보죠 요 밑에 열어보세요 뒤로, 저쪽으로 하도이가 거의 없고 이걸로만 채우는 그런 거예요 중간 거기 바지나 뭐 거기 있네요 아니, 여기부터만 거기 바지 하나 있어요 여기만 그거 중간에 그냥 놓으세요 예예예 예산에는 납둔 공간을 다 채웠는데 이 공간이니까 우리가 사각으로 만들려고 다 채워야 되죠 이렇게 벌수의 개념이 있다는 숫자가 숫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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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숫자